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 혹시 태국노래 들은 적 있으세요? 좋아하시나요? 들은 적 있으신지 왜냐면 오늘 제가 좋아하는 태국노래 소개해 드리고 같이 해석해 볼 거에요 그 노래가 옛날에 아주 옛날에 10년 넘어서 제 만난 태국 남자친구가 그 노래를 저한테 밤마다 매일매일 드리게 해줬어요 오래됐어도 감동이... 그 노래가 아주 이쁘고 의미가 아주 좋아요 그래서 오늘 그 노래 가사를 해서 같이 해 보고 같이 태국어 공부를 해 봅시다 저는 노래 잘못 불러도 불러 들을게요 아 그 노래에 남자 부르는 노래라서 포차 라고 부르는데 여자 부르면 포잉으로 바꿀게요 아래. 아 아직 아직 못 이omin tat ว่ารักมากมาย 아.. ชอนมุนจัง อาจยังไม่เห็น ว่ารักมากมาย อาจ ยัง ไม่เห็น ว่า รักมากมาย รักมาก uls 원래 노래는 푸차 라고 불러요 아 양 양 양 양 양 양 양 양 성쏭 ผู้ชาย ผู้หญิง 이 남자는 아직도 이 남자를 의심을 한다 이 남자는 아직도 이 남자를 의심한다 아직도 이 남자를 의심을 한다 이 남자는 아직도 이 남자를 의심한다 이 남자는 아직도 이 남자를 의심한다 ไม่เห็น สายตาแห่งความหวังดี สายตาแห่งความหวังดี ความหวังดี는 제가 계속한 게 ยัมวัน하다 ความหวังดี สายตาแห่งความหวังดี ยัมวัน해주는 눈빛 이 문장은 อัดยังไม่เห็นสายตาแห่งความหวังดี นายรังความหวังดี ยัมวัน pow สมสาร 이번엔 만지마땐 문장은 แต่เธอก็คงเข้าใจมันสักวัน แต่ แต่เธอก็คงเข้าใจมันสักวัน แต่ เธอ 歌 คง เข้าใจ สักวัน แต่ 그러나 하지만 더 너 알겠다 이해하겠다 만삭 그거를 어느 날에 그래서 다시 한번 어느 날에 너가 그거를 이해하겠다 알겠다 그런 뜻이에요 자 여러분 많이 배우시길 바랍니다 혹시 노래 끝까지 가라고 아니면 뭐 해달라고 하시면 제가 그거를 노력해 볼게요 근데 이번엔 여기까지만 해야돼요 영상이 너무 길까봐요 변집도 뭐 너무 노래 링크는 댓글에 제가 남겨드릴 테니까 들어보세요 여러분 아 참 그 기타 치시는 분 있으신지 있으시나요 있으시면 제 블로크 네이버 블로크에 들어가시면 제가 악보 이 노래 악보 남겨드릴 테니까 참고하세요 자 그럼 이번에는 여기까지 할게요 다음 영상이 많아요 사리카 바이바이